다시 한 번씩 이끌게 가요 다시 한 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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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한 명 쟤는 저쪽에 떨어지는 걸까? 나랑 같은 데 떨어지는 걸까? 저는 다른 데 떨어지나, 내 근처에는 하.. 아닌 거.. 아, 쟤 하나 따라오는 거 같은데 안..라는 다른 데 떨어지나 보냐 내 근처에는 아, 쟤 하나 따라오는 거 같은데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왜 안떨어져 어! 정말 좋은 제발 정말 멋진 선택이었어 됐나? 이제 여기 내 땅인가? 제가 저기 털고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제가 저기 털고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여기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더 많이 올려줄게요 네, 너무 재미있게 올려줄게요 총알수는 이제 많아서 필요가 없다 허허 그거 두개 하나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렇게 배율이 근데 무게율도 하나도 없네 레드나 폴로그램 나와야 되는데 금은 ? Problem 뭐랄 Sol은 상대방일도 다듬 진행하는 모습 우 돌아가야 되는데 어 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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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문이 열려있어? 문이 열려있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쪽이네요. 다리 건너자. 다리를 건너자. 건너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우 랩 봐. 끔찍하구만. 건너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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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样. Sulli. 건너자. 건너자. 털렸네 그럼 여기 있는데 거의 다 털렸을텐데 아이고 배율이 없네 아 뭘 이렇게 못먹었냐 아 파츠도 극혐이고 큰일났네 이 정도면 사람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한번 가보는 걸로 하자 의리언키트 하나 먹었다 파츠 없네 목업에서 의리언키트 나오는구나 저건 또 처음 알았어 오케이 예단아 됐어 이제 베이유락 파츠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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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두 번 터진 것 같은데 피가 두 번 터진 것 같은데 다음 어디야 저쪽에서 팝콘튀긴다 어디서 팝콘튀깃 저쪽에서 팝콘튀깃 틀리려는 것 같긴 하네요 저쪽에서 팝콘튀깃 이렇게 팝콘튀깃 이런 곳이 고정적이긴 했는데 그 팝콘트에 비해 그 팝콘튀깃 이 팝콘튀깃 두개의 상대의 상대가 상대의 상대가 띄는 상대가 덧붙는 상대가 아무것도 없나 사람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파츠 없네. 파츠 없네. 조용하다. 어디 깨로 올려놔. 배율이 없어서 좀 그런데 이 배율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안경 좀 닦자. 원 좋구요. 안경 좀 닦자. 안경 좀 닦자. 안경 좀 닦자. 안경 좀 닦자. 오토바이 사운드. 안경 좀 닦자. 농지 싸움에서. 농지에서 싸우겠네 이거. 농지에서 싸우겠어. 호호. 농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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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지 홈. 농지. 농지. 저기 차인데 보기 킬 쟤한테 배율이 있기를 빌자 시체 어딨냐? 시체 어딨지? 어어어어랄이 아 있다 하아 순거지새끼 아냐 이거 얘도 배율이 없네 반정하겠네 일단 치료좀 할게요 하아 14명 위치는 물가쪽 다리는 다리에 있는 거점들은 웬만하면 애들이 먹었을 것 같고 물가에서 싸우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다리쪽에 바리게이트 세울까? 예 섬전인데 다리쪽에 바리게이트 아니 섬이 아니고 여기여기여기 다리쪽이에요 다리인데 어 이거 되게 애매한 싸움이 되겠는데요 어 잉워킹 잉워킹이래 흐흐흫 흐흐흫 하아 좀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애 벌써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흐흐흫 어 저기 보급위에 뭐야 다리위에 보급이 있네요 흐흫 다리위가 아니구나 다리쪽에 있는 거구나 어 먹는 거 같애 차 버리자 위치 괜찮거든요 여기 있자 어 다리 밑에도 있을 것 같고 다 있을 거야 웬만한데 차라리 그냥 소리 죽이고 있자 탑10이에요 이제 9명 다리 건너야 되거든 흠 저쪽에 소음기 소리 들려 소음기 소리 들려 아 잉워킹 저거 한대인데 까꿍기 소리 들려 어디에 힝 웹장рос 뺐자. 아까 저 왼쪽, 왼쪽에 있었어. 왼쪽에 있었거든? 한 명이 소음기 소리내고 막 그랬거든? 이것도 좋고요. 소음기, 나이스 하고 이것도 빼주고 전술, 소음기 하나 더. 그래서 внимual. sağ고 함량의 세상 TIME 내에 놓쳤다. 여기 누웠어, 한 명? 점심에 끊어져 있는 태평 successfully 도핑하자 저쪽에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저쪽에 있는 애들은 저쪽에 그냥 남을 수 있구나 아 저기 하나 더 보였는데 여긴 없을 거야 이제 컷일 거야 하나는 저 앞에 있어 내 뒤에는 없을 거야 어 두 명밖에 안 보였었거든 둘 다 저쪽에 있을 거예요 나 위치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서 버틴기면서 계속 있으면 돼 왜 두 명이 근데 안 싸울까 그게 좀 궁금한데 드링크 나쁘지 않지 오케이 이거 버리고 주고 수류탄 쓰고 있어 어 내가 가야되네 하아 내가 가야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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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겼다. 이겼다. 치킨이다. 치킨이다.